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지역 저장소에 원격 저장소를 추가 시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연결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할 것은 그 연결성을 통해서 지역 저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함으로써 Git에서는 push라는 표현이 쓰죠 저 push하는 것을 통해서 백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소스 트리에서 여기 보시면 push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시죠 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역 저장소의 master를 원격 저장소의 master라고 하는 것에 연결시켜서 앞으로 push를 하면 지역 저장소의 master는 원격 저장소의 master로 올리겠다 라는 게 이 트랙이에요 이거는 브랜치를 모르시는 분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push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세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push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push 버튼을 누르면 우리 지역 저장소가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원격 저장소는 얜 누구지? 하고 이제 우리한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해야 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GitHub을 사용하고 있다면 GitHub의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쓰시면 되겠고요 길랩을 쓰고 계시다면 길랩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인증이 내부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고 인증에 성공을 하면 지역 저장소의 내용이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가 됐습니다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로드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가 잘, 파일이 잘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길랩에 한번 올려볼까요? 저장소로 가서 리파지스토리 세팅해서 주소를 길랩으로 바꿀게요 OK 그 다음에 푸쉬를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또 뜨죠? 트랙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푸쉬 보시는 것처럼 물어보죠 여기에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잘 끝났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 항목 중에서 화면을 좀 키울까요? 리파지토리스에서 파일스를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파일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커미치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버전들을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GitHub도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로드 된 파일이 보이고 히스토리를 보고 싶다면 여기 커미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기 있는 파일을 수정을 하면 수정해볼까요? 이 끝에다가 제가 백업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저장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커밋을 눌러야죠? 커밋에서 백업이라고 제가 커밋 메세지를 적은 다음에 그 전에 여기 언스테이지 파일을 스테이지로 올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커밋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푸시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게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직 푸시하지 않은 커밋이 하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푸시를 선택하면 업로드가 됐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기화된 게 길랩이기 때문에 길랩에 커밋을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백업이 업로드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작업하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반복하면서 지역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원격 저장소로 백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